역시 엄마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고야 말았습니다.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 혼자 식당일을 하는 게 큰 무리가 된 모양입니다. 학교에서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던 자매. 역시나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기껏 청소와 설거지 뿐이라는 게 자매는 답답할 뿐입니다. 몸이 천근 만근인 엄마는 결국 병원을 가기로 했는데요. 이때 동행을 하는 건 든든한 첫째 딸 세화입니다. 되도록 딸 앞에서 힘든 모습 보이지 않던 엄마인데 오늘은 대화할 기력조차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 세화가 할 수 있는 건 옆을 지키는 일뿐이죠. 늘 병원을 들어설 때마다 긴장됩니다. 소풍물 감기. 신경 조금만 뒀으면 죽을 것처럼 아파요. 눈이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 눈이 아파요. 알았어요. 이런 거죠. 이게요. 머리 주사 맞지 말래요. 주사 맞지 말래요. 아무 주사도. 알았어요. 안 놓을게요. 마사지만 죽으라고 해야 되니까. 완전 아픈 거잖아. 죄송해요. 뭘 아퍼. 아플려면 아프죠. 아악. 이거 풀어야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악. 마사지만 해줄게 마사지. 아악. 아 진짜 아파요. 아악. 아파하는 엄마를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세화. 아 선생님 정말 아파요. 과감한 마사지에 엄마는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아 완전. 거기다 침 꽂으면 좋은데. 맥겨울 수 떨어진다고 주사나 침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주사랑 침가지고. 항암치료. 나도 무서운 거라. 왜냐하면 같이 항암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주사를 잘못 맞아서 이거 살을 다 긁어냈거든. 그럴 수는 있어요. 면허 떨어졌을 때는. 감기가 이렇게 오래가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암제가 되게 무서운 건가 봐. 아 당연하죠. 응. 당연하죠. 항암제의 무서운만을 다시 한 번 느낀 시간. 돌아가는 길이 썩 편치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막둥이의 애교죠. 왜냐하면 엄마가 두 명이야? 응. 두 명 맞아? 응. 네 천학교들어가면 누나가 엄마 소리 듣고 들어가야 돼. 열 많이 나. 열 많이 안 나는데? 잘생겼다고 해야 돼. 일단 제 귀에 세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 소리로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학부모 뭐 그런 거 가면. 엄마 품이 가장 그리운 막둥이. 세화는 큰 누나가 아닌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자기 품을 내어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할머니가 한다름에 오셨습니다. 100kg 수치가 높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뭐 반도 안 돼가지고 도로 쫓겨온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가면 또 쫓겨올 것 같았다고. 숙소에서 안 받게 하고 엄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뭐를 하겠어. 이래 말하고. 근데 너 엄마 앞에서 그 과술이냐.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 너 엄마가. 응용이 없어? 응. 엄마 신경 안 쓰게끔 많이 잘해줘. 그래야만 엄마 빨리 낫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힘든 거야. 엄마가 빨리 낫지. 그 자리에 못 잡았으면 짜증나요. 그렇다고 가게를 안 하면 바꿀 멋지게 생겼고. 할머니들은 자매하면 미치겠어. 이상한 거잖아. 고맙다. 네가 해줘서. 할머니의 고맙다는 한마디가 큰 힘이 되는 밤입니다. 계약 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자매. 엄마 일할 생각은. 힘들어 죽겠다고 한 날 때. 그년도 의기억을 해주라. 일하도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안 되냐. 모르겠어. 담임쌤이랑 통화했는데. 왜 담임쌤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아. 고생이니까 다시 얘기해보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해. 언니는 수업일수가 많이 모자라서. 아프니까. 이미 결석을 많이 해서 수업일수가 한참 모자란 세화. 그래도 지금은 학교보다는 엄마가 우선입니다. 아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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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씩씩한 세화지만 마음이 착잡할 만도 한데요. 마음이 안 좋지만. 어디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였나. 어디로 돌아가. 우리나. 학생의 본분으로 돌아가 수업에 열중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은 가시에 걸린 것처럼 불편합니다. 정중가 상황을 분석하며. 고맙습니다.